2분 후 자 두 선수의 첫 번째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서브 득점 상대 선수 입장에서 리시브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죠 남성귤의 서버 야 서브 상당히 아 네 파악하면서 하는 탐색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받았어요 계속 공격 역습 한번 해봤습니다 서브 득점 1대5 뒤져있는 남성빈 잘 위기를 넘겼습니다 2대5 있어요 2대6 뒤져있습니다 서브 득점 2대6 뒤져있습니다 서브 득점 서브 득점 3대6 남성빈 3대7 서브 득점 남성빈 선수가 2포인트 앞서있습니다 그러다 바로 한점 본인의 서브권입니다 더 편하게 3대7 서브 득점 서브 득점 두번째 게임 남성빈의 서브로 시작이 됐습니다 넷이 걸리고 이번엔 오민서 포인트 초반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살아있어요 웃음 아 아 아 아 아 나선민 투올 서브 득점 남성빈 예 3대2 서브 득점 이번엔 오민서도 따라 붙어야죠 아아 자 강하게 맞붙고 있는 두 선수 포올 서브 득점 또 자 오민서가 빨리 극복을 해줘야 될텐데 자 이번엔 오늘 이기면 팀도 1위가 됩니다 레트 맞고 나가 게인 서브 라시군요 다시 오민서 야 3등 아아 7대6 아아 아직 갈 수 있습니다 와아 안전 정 통 2 3 3 5 4 3 5 5 5 6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'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